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휙 뭘 던집니다. 말도 안 나와 지금 쓰레기 덤이로 음료컵이 팍 자 그런데 그게 미끄러지더니 세상에 인도 위에 딸기 쉐이크 남은 게 저렇게 팍 양 변호사님 저 어린 녀석 저거 빈 컵을 던져도 욕을 먹을 판에 내용물이 저렇게 가득 담겨있는 걸 갖다가 버리고 간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저거 그러게나 말입니다. 결국 저렇게 쏟아진 거 제보자분이 다 닦고 쓰리고 치웠다고 하는데 이게 집 앞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제보자분이 외출했다고 돌아왔는데 집 앞 저렇게 쓰레기 모아놓는데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CCTV를 돌려봤더니 지금 보신 영상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료가 든 아마 본인 생각에는 본인은 다 마셨겠죠. 그렇게 집어던졌는데 그게 은도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쏟아져 낸 건데 문제는요.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설탕 없는 그런 거 그런 거면 물만 뿌리면 될 텐데 끈적한 쉐이크여서 잘 닦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저기는 쓰레기들이 모여져 있긴 하지만 쓰레기를 아무나 지나간 사람들 벌어난 곳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임시로 모아놓는 곳이니까 주변 사람들 다니면서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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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